프랑스 잡지사 테러를 계기로 표현의 자유에 대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테러 행위에 대한 분노와 비난에는 한 목소리지만 테러의 이유가 됐던 만평이 지나쳤다는 지적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습니다. 김지혜 PD가 보도합니다. 12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프랑스 풍자 잡지 샤를리 앱도에 대한 테러 행위 자체에 대해서는 전 세계 언론들이 공통적으로 비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샤를리 앱도의 만평에 대한 시각은 갈립니다. 르몽두나 아예프페 등 프랑스의 주요 언론들은 이번 테러를 표현의 자유에 대한 공격이라고 한 목소리로 비난했습니다. 독일의 유력 매체인 슈피겔은 주요 기사에서 이번 테러로 인해 자유가 사라졌다고 표현했습니다. 슈피겔은 독일의 극우 정당인 페기다의 예를 들면서 그들 역시 그렇게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며 표현의 자유를 역설했습니다. 영국 일간지 테레그래프는 프랑스의 진정한 표현의 자유가 공격받았다고 보도했습니다. 테레그래프는 샤를리 앱도가 이슬람교 예언자 무한마드뿐만 아니라 교황, 수녀, 정치인 등 제한이 없었다는 점을 짚으면서 샤를리 앱도에 대해 무례하고 외설적이고 반종교적이었다는 면에서 프랑스 혁명의 진정한 마지막 후계자라고 비유했습니다. 영국 가디언 역시 표현의 자유에 대한 공격이라고 규정한 후 당신의 견해에 찬성하지 않지만 말할 권리는 지지한다는 말을 인용했습니다. 반면 샤를리 앱도가 추구한 표현의 자유가 과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영국 파이낸셜 타임즈의 유럽 에디터인 토니 바버는 7일자 칼럼에서 샤를리 앱도가 무슬림을 자극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최근 몇 년간 마릴리 펜이 장수로 있는 극우정당이 부상하는 사회 분위기에서 프랑스 무슬림들이 긴장하고 있었던 상황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이 칼럼은 샤를리 앱도에 대해 어리석다고 표현했다가 거센 비난을 받고 수정되기도 했습니다. 미국 방송사인 CNN은 이번 테러가 표현의 자유와 자기검열의 경기에 대한 논쟁을 다시 촉발시켰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글을 작성한 CNN의 프로듀서 팀 리스터는 신도가 아닐지라도 공공의 영역에서 한 종교의 금기를 지켜주는 것은 민주주의와 배치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노르웨이 오슬로대학 박로자 교수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비판적인 견해를 밝혔습니다. 박 교수는 테러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도 표현의 자유는 약자들의 문화와 신앙을 모독할 수 있는 자유가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프랑스 등 유럽에서 사는 무슬림의 대부분은 사회적인 약자인 상황에서 이들의 종교를 배려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국민TV 뉴스 김지혜입니다.